여러분, 섭티처로 일하시면 하루에 300불 준다는 것도 생겼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벌써 중국 사람들은 많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많이 이걸 알려드리는데도 한국 분들은 섣불리 시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제가 하루에 200불 준다는 곳을 알려드렸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하루에 300불 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200불 준다는 것도 그거는 롱텀으로 그 빌딩 섭이거든요. 그거는 한 학교와 1년 정도 계약을 해서 매일 그곳으로 출근은 해야 하루에 200불 준다는 건데 지금은 상관없이 그냥 한 학교에 가고 싶은 날 본인이 가기만 하면 300불 준다는 것도 있으니 당연히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Please, 제발 시작하세요. 제가 지금 발음도 꼬이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벌써 많이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도 중국 사람이 서브로 있는데 한국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데 째려본다기보다는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런 좀 의아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드릴 테니까 제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 능력 많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능력을 집에서 섞이시거나 아니면 영어가 두려워서 시작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저도 콩글릿이 팍팍 씁니다. 제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이들한테 처음에 헬로우 하고 인사만 해도 아이들이 벌써 나는 너 랭귀지 못해 나는 차이니지 못해 이러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죽으시면 안 되고 제가 기죽지 않고 아이들 다루는 법이나 선생님들 다루는 법도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발 시작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아주 참 중국 사람들보다 정말 쓸만한 인물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은 너무나 지금 저희 동네도 많거든요. 백인들만 많은 곳에서도 그리고 학교도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면 내일 또 와줄 수 있냐고 교장 선생님들이 막 지금 부탁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경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군으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학군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인플로이먼트를 치세요. 인플로이먼트를 치셔서 지금 학교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교사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플로이먼트를 치셔서 그 서포트 그룹이 있습니다. 영어가 거의 필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 서포트, 페라프로페셔널 하면 거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냥 한두 명 맡아서 그 반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선생님입니다. 근데 페라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2년째를 나와야 했고 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고등학교 학력만 가지고도 꼭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고용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마일드한 오티즘 있는 학생들이 일반 그 퍼블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 선생님과 그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도 그 안에서 또 도와주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렇게 따라 붙어서 지금 이제 스튜던트 서포트 서비스 보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두 명씩 붙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수업이면 음악 수업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미국은 너무나 아이들에게 인격적이어서 가서 그냥 애들이 거기서 잘 적응하면 가만히 있고요. 또 만약에 너무 떠들고 저걸 못한다. 그럼 그냥 애들 따라다니면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복도에서 그냥 하루 종일 복도에서 애들 따라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애들한테 인격적이에요. 그렇게 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대한 어트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소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저기 뭐 음악실, 미술실 아니면 다른 어떤 그렇죠? 뭐 짐이나 이런 데 잘 갈 수 있도록 아이들 손잡고 데려다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옆에서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음악 수업을 할 때 그 각 반에 패라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한 명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어트짐 있는, 말대 어트짐 있는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한 두 명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백인들 세 분의 선생님을 또 거의 모시는 거죠. 모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잉글리시가 세컨드 랭귀지인 사람은 저 혼자 근데 제가 그 반을 책임져서 이제 이끌어야 되는 거라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인들이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 액센트인 네가 거기서 뭐하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깡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꽁지를 내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음악이 제가 전공한 건데 거기 뭐 니네 중에 나보다 피아노 잘 치거나 뭐 음악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니네가 해라 이런 이제 배짱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이제 영어로가 세컨드 랭귀지이고 또 한국어도 하고 한자로도 이제 그거를 쓰면서 나는 내 이름을 세 개로 뿐이 못 쓴다. out of 6,500 그 세상에 6,500개의 랭귀지가 있는데 그 랭귀지 중에 내 이름을 세 개뿐이 못 쓴다. 이런 말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어떤 몇 개의 랭귀지로 할 수 있니 그리고 이제 세컨드 랭귀지가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작은 애들이 뭐 끼켜야 그쵸? 영어만 하는데 그래서 뭐 마더홀통이 잉글리시고 또 뭐 거지도 아는 영어 그쵸? 홈리스들도 영어를 잘하잖아요. 거의 뭐 다 잘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그 선생님들이나 나중에 이게 단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은 뭐 한 일주일? 일주일 지나니까 뭐 그 발음도 아이들도 다 저한테 익숙해지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처음에 걱정이 되신 분들은 우선은 그 스튜든츠 서포트 그룹으로 하셔서 아이들 한 두 명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우미 선생님으로 하시면 그 각판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미국 학교 시스템이 이게 익숙해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그 섭티칭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시고 그래서 이제 영어 부담되신 분들은 우선은 섭티칭을 하시기 보다는 스튜든츠 서포트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사인업 하셔가지고 그거는 굳이 어떤 그 그러니까 이듀 스텝 같은 그런 스테핑 컴퍼니를 통해서 하면 물론 유리하기도 하지만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각 주마다 또 각 학군마다 굉장히 요구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가까운 학군으로 바로 알아보세요. 학교마다 그 구하는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 리소스 룸 그렇죠. 리소스 룸 티처도 있고 또 인터벤션이스트가 말이 좀 달라서 이게 뭐 하는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본인이 하기 힘드시면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도와주는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와서 그냥 아이들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듀 스텝처럼 그 스테핑 컴퍼니를 통해서 각 주마다 이름이 이제 컴퍼니가 다를 텐데 그 주에서 또 각 학군에서 고용하는 스테핑 컴퍼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시간주는 그 이듀 스텝으로 해서 제가 거기서 뭐 클래스를 좀 듣고 그쵸. 그 이듀 스텝을 통해서 Substitute 자격증을 얻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레드오버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 받으라고 해가지고 다운을 받았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 필요한 선생님들이 내가 이날 못하는데 언제 우리 학교에 와줄 수 있니 Available Assignment 해가지고 December 13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서 가고 싶은 곳은 그냥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어 뮤직이 있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뮤직이 있으면 주로 이제 클릭을 하셔서 내가 이날 Available 해서 갈 수 있다. 이게 좋은 게요. 뮤직도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가 많고 또 미국이 학교에도 보컬 선생님도 있고 밴드 클래스 있고 또 오케이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뭐 아플 수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또 엘리먼터리 스쿨도 있고 미드스쿨도 있고 하이스쿨도 있고 그래서 한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 동네 음악 선생님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있고 음악 선생님으로 서비티처를 찾기가 힘든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 너 언제 또 와줄 수 있니? 그래서 그분들이 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입소문이 나고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를 믿고 나를 추천하는 그런 이제 미국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나를 이제 밀어주는 그 든든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비티칭이랑 그 스튜던트 서포트 그룹이랑 같이 시작을 하셔서 처음에 영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서포트 그룹을 시작을 하시고 좀 자신감이 든다. 그러면 서비티처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그 분야를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알게 되고 또 본인의 경험도 쌓이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자격증도 시험 보셔서 풀타임 티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티칭 하는 게 좋은 게요. 학교를 여러 군데를 나가다 보니까 미국 선생님들의 그 선생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노하우를 제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10년, 20년 하셔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를 다 짓게 되니까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너 그거 어서 배웠니? 하면서 굉장히 저를 그러니까 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서포트 티칭을 좀 해보시면 경험이 더 생기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거 해보라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하기 싫으시면 주의해서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좀 한국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좀 뭉칩시다.